8월 3일 인민섭품 생산운동 30절을 맞으면서 진행한 전세는 말입니다. 각도에서 6월 말까지 더별로 전세를 진행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수하게 평가된 직품들을 골라서 이번에 주황전세에 출품시켰습니다. 그래서 전세 참가자들은 인민들이 허평을 받는 그런 질 좋은 인민섭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인민들과 전국의 모든 8월 3일 인민섭품 생산자들이 창의 창가성을 불러리켜서 더 많은 질 좋은 인민섭품들을 생산해서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다는 목적을 두고 전세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 제품들은 우리 함경남도 독주 어수덕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입니다. 이 어수덕의 김치나 된장, 간장을 담글 때에는 그 맛이 독특하기 때문에 감출맛이 대단히 좋습니다.